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선이 또 야외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외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선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선이 야외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선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 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선과 스블론 자선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외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분문으로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 사사는 여자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라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사사가 된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일정한 방식을 깬 겁니다 구약 시대의 여성의 지인은 매우 낮았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여겼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약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차별을 받던 존재가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그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어떤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모든 부분에서 약자였던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가 바로 이 드보라가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고 말씀을 보면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삼의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계하러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바울 성전이 생각이 납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산 수련원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단임 목사님이 아시는 어느 장노님의 사업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기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분당교회에 와서 첫 교구를 감당했을 때 저희 교구에 평일 때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던 두 분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평일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의 권사님들 보면 항상 앉아있는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제가 신방이 없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저의 눈길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냥 그분이 항상 앉아있는 곳으로 이렇게 눈길이 가요 그곳에 보면은 항상 두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분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노님들이 있고 그리고 안수지사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직사님들이 계시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많은 직분자 그리고 사명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요 우리 여의도 승부경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처럼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사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면 성령의 힘과 능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대신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장노님들께서 저는 교회의 어떤 면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장노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장노님들이 많은 장노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노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노님들이 기도하면 그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또한 장노님들이 기도하면 바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그리고 또한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귀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빨리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드보라에게는요 어떤 존재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 같이 그런 영적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할 때 내가 안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강자이고 약자이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영적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감이 이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때부터 야외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고 그 밭에 복이 임했고 그리고 모든 소유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적 존재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멈출 수 있도록 그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존재감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여의도 수목은 분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드보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듣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듦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없이 핍박이 와요 그리고 그 핍박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핍박이 계속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괴롭고 힘드니까 내가 이걸 그만둘까 그만둘까 그만두면 그 괴로움이 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관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도 저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옳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길은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수고롭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어렵고 또한 그 길이 무모라고 무모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존재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 존재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 존재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옵이요 나라가 이마시옵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령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용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단일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힘과 그 성령의 능력과 영적 존재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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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주여 구 중